2021년 1월 20일 오늘의 일기 오늘은 일단 컨텐츠 촬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오랜만에 팬사인회도 하고 그리고 브이라이브까지 잘 마무리했고 팬사인회랑 브이라이브 하면서 이제 팬들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다 일단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팬미팅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녹음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뭐 팬미팅은 이제 처음으로 엔진분들을 이제 면대면면으로 만나서 해야 되니까 진짜 잘 준비하려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이 또 준비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녹음도 조금씩 껴 있고 또 다음 앨범도 여러 때 준비해야 되니까 또 가사도 요즘에 쓰고 있는데 가사를 원래 쓰질 않다가 요즘에 이제 두 번째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써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가이드나 좀 그런 흐름 같은 걸 좀 보면서 이렇게 써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조금씩은 잘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잘 이렇게 써지는 거 같아가지고 아예 진짜 아예 한 개도 못 쓰겠고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도 지금 두 번 써봤는데 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 정도는 이제는 가능해진 거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내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요즘에 좀 아직 그래도 부족하지만 멤버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약간 요즘에는 무대를 좀 못 해가지고 좀 뭔가 뭔가 허자한 그런 느낌이 조금씩은 드는 거 같다 그래서 음 일단 음 팬미팅? 팬미팅에서 되게 많이 많은 우리의 곡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곡으로는 좀 아직 앨범이 한 개다 보니까 또 카피도 해서 하는데 또 그게 음 뭔가 뭔가 거기서 또 연재분들께서 더 좋아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많이 어 또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유닛 무대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엔하이프는 역시 다 같이 하는 그런 무대가 가장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나는 되게 뭔가 또 그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긴장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해보면 지금 22월이니까 아니 22일이니까 7일까지 얼마 진짜 남지 않은 6일 6일 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게 또 그런 것들 뭐 해야할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게 한번 이게 뭔가 NFD이다 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또 팬사인 하면서 많은 응원 해주시고 되게 어 많이 이제 뭐 힘내는 말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또 웃어가지고 또 웃으면은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기분도 더 업 되니까 되게 기분도 더 좋아졌고 또 브이라이브 하면서도 계속 이제 멤버들이랑 계속 웃고 또 밸런스 게임하고 팬분들이랑 애니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많이 먹어도 재밌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팬사인회부터는 계속 뭔가 재밌었던 일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라도 잘 보냈고 오늘 이기는 끝 안녕 파이팅